수원 월드컵 경기장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나 절대 놓칠 수 없는 오늘 이 한판 승부입니다 그렇죠 울산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 명 부족한 수적인 열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요 수원은 지금 두 골이 스테버 선수 또 마터 선수의 골로 연결이 있는데 스테버 선수는 물론 좋은 기회에서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마터 선수의 공격적인 가담 상대적으로 한 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울산 선수들은 공격에 많은 비중을 도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라면 마터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수비수, 곽태희, 광민수,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보면 스테버 선수 하태균 선수에 집중할 때 마터 선수의 공격 가담은 좋은 공격 기회를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연장전에서의 공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부석에는 조광래 국가대표 감독을 비롯해서 협회 그리고 양 팀 관계자들이 지금 가득 자리를 메우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경기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장전 정말 오늘 김동진 주심 열심히 경기를 또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아쉽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양 팀에서 또 아주 격렬한 항의를 받았고 수원 삼성에서는 끊임없이 핸드골 반칙을 왜 잡지 않느냐는 항의가 있었고 울산 현대에서는 반칙을 줄 때 그때는 경고를 주지 않았다가 왜 상대 수비 선수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 가서 경고를 주면서 선수를 내쫓느냐 이러한 또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또 상황이 연출이 되고 승부는 또 2대0으로 갔다가 2대2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심의 판정에 신경 쓰다 보면 실수들이 오히려 또 손해입니다 그렇죠 경기에 집중하면서 항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 하고 경기를 빨리빨리 집중하면서 경기에 몰두하는 그것이 오히려 경기력에 항상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시간에 워낙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물고 물리면서 어지간히 상쇄됐다고 치고 연장전 양 팀 선수들 모두 새롭게 경기를 펼쳐나가는 것이 바깥에서 경기를 보기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면 왼쪽으로 쫓습니다 수원삼성의 공격입니다 왼쪽에서 디에고 두 명이 악착같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상황 반칙을 불었습니다 지금도 김동진 주심이 조금 일찍 불면 어떨까 하는 생각 뭐 어차피 주는 반칙 아닙니까 지금 디에고 선수가 자신있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좌우측 측면 공간에서 이러한 개인 드리블 돌파가 계속 될 거거든요 디에고 선수 오른쪽에는 또 이현진 선수의 돌파가 계속 될 거고요 자 영기훈입니다 오늘 두 개의 어시스트를 또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을 했던 영기훈 선수가 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기훈 울산현대도 바로 이런 상황의 장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수원삼성도 못지않습니다 그렇죠 나토, 스테보, 또 하태균 선수까지 네 모두 잠신이죠 영기훈 상당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영기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뛰킥 시간을 이끌고 있네요 찹니다 뛰어줬어요 수비 헤딩 외곽 처리 이용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발 그대로 쇼재 아 이용래 선수 아 과감한 것이 아주 좋았는데요 네 코너킥이죠 이용래 선수 아 한 방으로 뭔가 해줄 뻔했는데 말이죠 이용래 선수가 이 리기에서는 사실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전남과의 8강전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결승골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결승골을 연결시켰었는데 지금 슈팅 아 좋은 슈팅이었어요 영기훈이 또다시 세트피스 준비를 합니다 이번엔 코너킥입니다 헤딩션 들어가질 않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워하네요 다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저 지금 스테보 선수 아주 아쉬워하는데 스테보 선수가 오늘 마음껏 몸을 쓰기도 합니다만 마음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택윤 선수 또 뒤에서 달려들어가는 네 마토 선수까지 골포스트를 치면서 골포스트를 치면서 반타워하고 있는 마토 선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토의 헤딩션이 뒤로 흐르는 공 걷어냅니다 이 연장전 들어와서는 이제 울산이 공격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원의 공격을 지금 막아내는 상황으로 경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수비에 치중하다가 이제 금방 역습을 노리겠다 이런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공격 자원의 우시호 선수라던가 교체 투입된 박세현 선수에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는 수원 삼성 앞으로 또 20여분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체력을 적절히 안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앞쪽으로 밀었습니다 박현범 걷어내는 울산의 수비 박승일 머리로 헤딩 박승일 선수 좋네요 이 선수는 체력이 남아도웁니다 앞쪽으로 연결 루시우 루시우 좋은 기회 루시우 왼발 샷 루시우 선수가 여기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박승일과 루시우 선수에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완벽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박승일 선수 컨트롤하고 마토 선수 제치고 수루 패스 연결도 더 이상 완벽하게 못할 정도로 연결했는데 안 맞습니다 아 여기서 뜨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루시우 선수 정말 또 팀에 뭐처럼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 또 한 명의 선수가 수비를 보는 과정에서 넘어져 있습니다 오장은 선수가 지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장은 선수가 앞서 이제 그 통증을 지금 오른쪽 다리 아닙니까 앞서 또 같은 부위 비슷한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장은 선수가 아마 뛰지 못하지 않을까 지금 또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레 들어가면서 슈팅할 때 마지막 쫓아가는 동작까지 됐었는데 오장은 선수가 지금 왼쪽에서 달려가고 있고요 루시우 선수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는데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오장은 선수는 아마 이제 선수 교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군요 양상민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상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교체를 결국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규칙이 허용한 모든 선수를 수원삼성으로서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은 한 명 더 연장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명 더 교체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요 윤성효 감독 조금은 억울함을 느끼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원삼성이 워낙에 제 침판 판정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러나 상대팀의 승리로 완전히 기울지 않고 다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 전면된결 대단히 좋은 기회 네 좋아 밀코 나오면서 왼쪽 디에고 디에고 슛 아 이게 좀 되네요 디에고 선수 울산의 루시오 선수 외국인 선수들을 이런 상황에서는 결정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에고 선수의 슈팅 아 골무늬 상당히 넓어 보였는데 디에고 선수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디에고 선수 이내 울상을 질꿈합니다마는 양팀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한 번씩 놓쳤습니다 우선 삼성 천천히 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체력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연장전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선수가 결정을 저어주느냐 하는 것이 광택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승부차이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물론 아직 연장 후반들이라면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토 마토 수원삼성의 공격 찍어줬습니다 헤딩 스테보 선수가 참 어려운 상황 곽태비 선수는 참 끈질기게 따라 붙습니다 그래도 스테보 선수가 역시 낙하 지점 포착이 아주 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달려들어가서 점프 헤딩 할 수 있는 좋은 헤딩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서 울산이 지금 박승일 선수가 전방 중앙까지 포진을 하고 있는데 네 박승일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할 수 있는 추리 패스 연결이 좀 울산 입장에서 보면 살아나야 되고요 울산이 공격 나옵니다 최재수 가운데로 주고 정면에서 치고 나옵니다 네 오른쪽 연결 네 좋아요 오른쪽에서 이용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박승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승일 네 일단 가운데로 빼주고요 이용 정면으로 연결 좋은 기회 이호 이호 선수의 패스가 지나치게 높으면서 타이밍을 충분히 가져오질 못했어요 지금 박승일 이용 선수로 오른쪽에서 연결이 잘 됐고 네 그것이 이호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아쉬운 건 여기서 슈팅도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컨트롤이 좀 길었기 때문에 루시오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이호 선수 이후에 전개 상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네 본인이 이호 선수 슈팅 능력이 또 있는 선수군요 욕짐도 부려볼 만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 상당히 또 기대를 하면서 지켜봤는데 네 아쉽게 됐습니다 자 왼쪽에서 최재수 뛰어줬습니다 오늘 조금 낮아요 오 아 아 지금 수비에 선방이 됐습니다 네 네 지금은 오히려 울산 선수들이 이번에 행공받치기 아니냐 하는 항의를 했거든요 네 네 아 아 지금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놓치는데요 다시 한 번 보죠 강민수 선수가 달려들어가면서 아주 슈팅을 연결했고 네 아 지금 보므로서는 이제 손 근처까지 온 것 밖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가슴 같기는 네 그렇죠 가슴으로 잘 막아냈고요 일단 또 항의는 나왔습니다만 그림을 다시 보건데 반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디에고 수원삼성의 공격 염기훈 그의 왼발입니다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는 수원삼성 울산이 적은 숫자지만은 네 그래도 한 두 번 기회가 올 때 상당히 위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몇 번에 아주 좋은 기회를 연결했고 자 잘 밀어줬어요 가슴으로 트래핑 이현진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현진 선수 정도 되는 선수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컨트롤하고 이제 크로스로 연결한다는 것이 울산의 수비진이 예측을 잘 했습니다 강민수 선수가 또 잘해줬네요 네 공격의 집중력이랄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울산현대 선수들이 연장전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 있고 아 김현광 선수가 모처럼 또 실수를 했군요 공이 그냥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마토 수원삼성의 공격입니다 이용래가 조금 밀어주고 이현진 빼줬습니다 이용래 이용래 자 전면 연결 아 카테균이 준비가 최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마토 이현진 살짝 내준 것이 상대에게 걸렸습니다만 마토가 또 멀리 해결을 합니다 수원삼성 선수들이 수원삼성 선수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이 지금 두 개가 들어와 있는 상황 경기를 좀 더 완활하게 진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또 이러한 이제 어필이 네 울산 벤치 쪽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토 디에고 쪽으로 갑니다 네 잡지를 못했네요 연장전도 시간이 어느덧 꽤 흘렀습니다 전반 12분 경과네요 2-3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네 시간대고요 네 울산은 다른 것보다는 루시오 선수 그리고 최투입된 박승일 선수가 아주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수비수 뒷공간을 이용한 수루패스 연결 그것이 루시오 선수라든가 박승일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한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공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재수 선수가 오늘 뭐 경기네 예 후반전제나 연장전까지 아주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이용래 마토 이용래 치고 올라갑니다 수원 삼성의 공격 이용래 좋습니다 아 왼쪽으로 살짝 제끼고 아하 그 제끼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제끼었다면 어땠을까요? 왼쪽으로 제끼고 난 다음에 썩 좋질 않았네요 그렇죠 수비수에 달려가는 방향이 골문적이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드리블 돌파할 시도했었는데 네 한번 돌파하고 그렇죠 여기서 참 자치있고 좋았어요 아 요것이 그 바로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었군요 네 자 염기군 띄웠습니다 헤딩쇼어 자 이번에도 또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상황으로 이 선수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마토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한 골을 넣습니다 울산 현대 선수들 가운데 8강전에 고슬기 선수 퇴전을 당했습니다마는 한 경기에 몰아친 선수가 있습니다마는 FA컵에서 수원사업성 선수들은 대개 한 골씩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투점을 한 선수거든요 자 옥산 현대의 공격입니다 걷어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반격이 되는데요 수비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곽태미 선수가 아주 재치있게 공을 걷어내면서 시간을 봅니다 오늘 곽태미 선수 수비의 정말 수군입니다 그렇죠 네 주장으로서 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전 연장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양팀 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연장 전반 마무리를 했는데 네 마지막 상황에 수원삼성 선수들이 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원삼성 팬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군요 자 선수들을 터치라인까지 나가서 맞이를 하는 김호근 감독의 모습입니다 정말 애가 타고 또 어떻게 될지 설기현 선수는 지금 휴식을 취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네 교체돼서 나온 선수 설기현 김진욱 또 고슬기 선수 네 강진욱 선수의 모습이 또 보였죠 네 네 설기현 선수가 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돌아온 선수들에게 또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또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랑굴루 수원삼성의 서포터들 열심히 응원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2011 하나은행 FA컵 준결승전 수원삼성과 울산기현대의 경기입니다 지금 지켜보는 사람도 어지간히 좀 지치는 경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사실 2대0 또 2대1 2대2 연장전 FA컵 준결승전다운 우리 한국축구의 최정상팀다운 경기 내용들이고 네 사실 수적으로 울산이 좀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열세인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정말 모처럼 또 좋은 내용의 경기를 연장전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는 최근 들어 K리그 3연승을 기록한 수원삼성 그리고 최근 들어 3연패를 기록한 울산현대 수원삼성의 홈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원삼성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있었습니다만 네 오히려 울산현대가 3초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를 해줬고 연장전 들어서 수적 우세가 또 수원삼성 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수원삼성이 수월하게 연장전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결정적인 기회를 울산현대가 못지않게 만들어내면서 그렇습니다 아주 또 재미있는 연장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울산은 목표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5,4,1 형태에서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이면 네 최후방 다섯 명의 수비 라인은 변함이 없고 네 그 앞에 또 네 명의 밀표데들이 수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고 역습 상황에서는 루시오 선수와 교체 투입돼서 체력이 조금 여유가 있는 박승일 선수를 이용한 공격을 하겠다 이것이 아주 연장전에 확실하게 드러난 경기 운영 방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원 삼성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은 상대가 열한 명일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원 입장에서 보면 어 지금도 역습을 활용할 뻔한 상황인데요 자 수원 삼성 선수는 좌우측에 이현진 디에고를 포진하면서 경기장을 최대한 넓게 쓰고 패스를 지금보다는 더 빠르게 연결하면서 좌우측 측면에서의 크로스 연결을 하태균 선수하고 스테브 선수에게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수원 삼성 선수들이 실수를 하면 그것이 그대로 오늘 또 실점에 연결된 날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선수들이 집중이 조금 덜 된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제 우선 현재 선수들이 그대로 제대로 틈탔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특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적인 우세가 있습니다만 수원 삼성 선수들이 결코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의 공격입니다 박현범 박현범 자 이렇게 또 에스티벤 선수는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거든요 연장 후반에 들어가서 염기윤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왼쪽 측면 이현진 선수 상대 선수 몸을 맞춰서 공을 바깥으로 걷어냅니다 최근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된 바 있는 이장 선수 올산 현대 수비수입니다 왼쪽 측면 번어킥입니다 수원 삼성으로서도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 헤딩으로 외곽 처리 다시 염기훈 쪽으로 갑니다 염기훈 뒤로 연결 이용래 한 번에 뛰어 줬습니다 높잇등 공 스테보 마토 고기파가 잡습니다 오늘 한 골씩 기록했던 외국인 선수 두 명에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아쉽게 또 골이 되질 않는군요 이용래 선수가 잘 연결을 해 줬는데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수원 삼성 디에고 일단 뒤로 상대의 역습 기회에서 다시 번합니다 왼쪽에서 이용래 치고 나옵니다 가운데 왼쪽으로 다시 과감하게 한 번 슈팅으로 연결해 봤고요 이용래 선수의 과감한 슈팅도 상당히 좋습니다 공격 수 위치 공격에 지금 가담할 수 있는 울산은 여유가 없고요 글쎄요 울산은 이제 한 명의 선수 스테보도라 들어갑니다 스테보 곽태휘가 또 막습니다 아 정말 지긋지긋하겠는데요 곽태휘 선수가 스테보로서는 오늘 곽태휘 선수에 많이 막혀 있습니다 스테보 선수가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타이밍이 잘 안 맞은 상황에서 마 선수에게 한 번 연기를 했는데 조금 길었었고요 2명 광고 투파 처리를 잘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염기훈이 또 준비를 합니다 코너킥 왼쪽 코너킥입니다 염기훈 뛰어 좋습니다 높이 뜬 공 조금 길어요 마토 정면으로 아 이제 스테보 선수 정면으로 갑니다 울산은 한 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지금 몸을 풀고 있는 선수 중에는 고창현 선수가 또 재치 있는 경기의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 네 아직까지는 재치 발 준비를 하진 않고 있는 울산의 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을 따냈어요 스테보 선수 스테보 선수가 많이 전진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성 걷어내고요 자 울산 현대 최재수 앞쪽으로 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수비 실수 자 박승일 돌았습니다 자 박승일 오른쪽으로 내주고 공격수들이 조금씩 한두 명씩 들어옵니다 이재성 선수가 지금 최전방으로 나왔다가 내려오는데요 네 강민수 선수가 또 올라왔어요 걷어냅니다 에스티벤 치고 또 올라오는데요 울산 현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성 이재성 돌립니다 네 지금 공격 진영에 많은 선수들이 나가있기 때문에 울산 현대로서는 또 빨리 조여주든지 아니면 내려오든지 말이죠 자 앞쪽으로 길게 연결 루시오를 경영하겠습니다만 옥사이드 네 수원은 울산이 이렇게 공을 잡고 공격할 때 네 최대한 도로 거기서 압박을 해서 빠른 역습을 하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박현범 일단 우리 쪽에서 공격을 잡으면 상대는 상대 진영에 다 내려가서 수비를 할 준비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에스티벤 선수의 반칙을 선언합니다 오범성 선수 넘어져되 일어났고요 자 지금 루시오 선수가 아니고는 거의 모두 수비에 아주 본격적으로 가담을 다해 있습니다 울산위원대 아주 지독한 수비를 오늘 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트피스 상황 염기훈 띄워줬습니다 헤딩 골다 맞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박현범 선수 박현범 선수가 결국 골을 터뜨리면서 아 결정적인 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장선 9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박현범 선수의 득점 연장후반 연장후반 6분입니다 결국 박현범 선수 헤딩으로 제주에서 소원을 이적하면서 또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고 연기훈 선수는 도움을 세계를 기록하는 도움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또 기록을 만들어냈네요 야 이것이 참 당부하듯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들어갑니다 박현범 선수의 득점 아 수원삼성에게 오늘 4자성어로 선물 하나 드린다면은 천신만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윤성효 감독 기쁘기는 한데 웃음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이진호 선수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역전을 시켜냈습니다 3대2로 시원삼성이 앞두는 상황 울산이 오늘 그 경기 쉽게 무너지지는 또 안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은 해봅니다만 울산에게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역시 또 기대를 해볼 만한 팀 울산 네 오른쪽 골어킥입니다 박현범 선수 결정적인 골을 기록을 했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에 시점에 골을 만들어낸 박현범 선수고요 네 자 여기서 또 추가 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올라옵니다 수원삼성의 공격 오른쪽에서 재빠르게 공을 잡고요 가운데 연결 자 신문에서 1대1 좋은 상환 그대로 슈팅으로 가져가지는 못합니다만 아주 또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울산은 역시 기회죠 자 여기서 좀 빨리 울산 쪽에서 보면 네 자요 공을 또 뺏기나요 그러나 박승길이 오른쪽으로 처리를 합니다 울산 현대 울산 현대로서는 만회 동점골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원삼성은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느끼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나 남은 시간은 7분이에요 네 한골 더군다나 이제 수적으로 부족한 울산의 공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면에서의 기회를 만들어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결국 이진호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최재수 선수 뭐 앞서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대단히 열심히 부지런하게 경기를 해줬거든요 결국은 또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해줍니다 이진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진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진호 선수도 아주 전형적인 울산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골키파가 지금 또 나와있는 상황 스테보 선수 상당히 괴롭히는군요 자 뭐 스테보 선수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 정말 최고의 수비수 무릎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중들에게 또 응원까지 네 이끌어내는 수원 삼성 선수들의 이제 FS플레이에 상당히 여유가 생겼습니다 울산의 2호 마토에게 걸립니다 하태균 선수들이 이제 한 명 많은 상황에서 조금씩 더 벌려가면서 경기를 한다면 좀 더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하태균 선수가 서둘 상황이 아니죠 네 패스를 정확하게 컨트롤하는데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울산 현대 던지기 공격 선수들이 지금 한 명 적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네 3대2로 두이는 상황인지라 또 많이 올라옵니다 수원의 벤치 윤석열 감독은 이제 하태균 선수 스테보 선수 때에 따라서는 투톱이 아니라 원톱의 위치를 한 명만 위치하고 나머지는 다 수비 및 문제에 대해서 수비에 가담하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네 자 한 번에 길게 올라옵니다 루시우 헤딩으로 뒤쪽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마는 네 업사이드에요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3대2로 수원이 앞서 있는 가운데 이제 운명의 시간이 5분 남아 있습니다 5분이 채 되질 않습니다 4분 정도 되겠는데요 설기현 선수로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겠습니다 사실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3대2로 지킨다는 것 프로팀 경기에서는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기 상황은 아니거든요 회장과 또 설기현 선수의 부상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러한 불쌍 입장이고요 아 자 좋은 기회입니다 자 왼쪽에서 그대로 슛 1대2로 수원 삼성 점점 더 깔끔한 슈팅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저 지금 빗맞았어요 네 이현진 선수 본인도 살긴 좀 아쉬워하는데 박현무선 선수가 아주 재치있게 슈팅하는 척 하고 연결해 줬는데 글쎄 말입니다 죽네요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있습니다. 수원삼성 이재성 선수가 커서 냅니다. 지금은 하태길 선수의 반칙을 선언했고요. 스피리킥이 주어지고 김영광 꿀팡이 나왔고요. 바로 이것이 이현진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는데 슈팅한다는 것이 이현진 선수가 조금 더 결정적일 때 실수가 좀 적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2분 30초 정도 담겨 놓고 있는데요. 이재성이 높이 길게 띄워줬고요. 헤딩 떨궈줍니다. 정면 공과 기다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가 멀리 걷어냈습니다. 남은 시간 정규 시간으로는 2분 정도 추가 시간을 김동진 불심이 보아하니 많이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연장 공간에는 그렇게 많이 공기가 중간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수원삼성 연기훈이 계속 계속해서 나옵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반대편으로 연결이 되죠. 자 스테보 이현진 삼성이 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그렇게 급할 것은 없죠. 시간은 수원 편입니다. 울산 현대 정비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방 아니겠습니까? 남은 시간 1분 올 시즌 컵 대회 우승을 이미 차지한 바 있는 울산 기어인데 2관왕을 바라보며 오늘 경기 또 매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아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반면 3연속 우승을 바라보고 있던 선선정대 길게 중앙으로 연결하는 울산 현대 에스티벤 앞쪽으로 길게 높이 뜬 공 흐릅니다. 수비 헤딩 처리 이현진이 잡고 나올 때 공 뺏겼습니다. 오른쪽 측면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왼발 돌지 못합니다. 흘러나옵니다. 자 경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2분의 추가 시간을 줍니다. 양 팀 모두 한 골씩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염기군 시간을 충분히 쓰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고방까지 돌렸다가 다시 나옵니다. 염기군 디에고 이제는 별수 없이 나와서 공을 뺏기 위해 애써야 되겠죠. 울산현대 그렇죠. 자 이재성의 헤딩 또 박현범에 긍합니다. 세 번째 골을 얻었던 박현범 염기훈 박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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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광 앞쪽으로 길게 디에고 멀리 걷어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가고 또 갑니다. 남은 시간 약 1분 정도 대선수까지 이제 최전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에스티벤 앞쪽으로 밀어주고요. 돌면서 정면으로 연결 왼쪽으로 다시 빼줬습니다. 울산현대 안쪽으로 뛰어준 것이 자 여기서 염기훈에게 공을 주고 갑니다. 남은 시간 약 40여초 울산현대 앞쪽으로 길게 공을 찾아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박현비가 떨궈주고요. 다시 뒤로 공을 찾아내는 수원삼성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스테보 스테보 이재성을 끌고 쭉 나갑니다. 스테보 바깥으로 찬앤공 수원삼성의 공입니다. 던지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 앞서 상황을 보면 그냥 부는데 그렇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연장 후반까지 치는 두 팀 수원삼성이 역전승을 결국은 기록을 합니다. 상대 2로 경기를 뒤집고 역전승 결승에 진출하게 되는 수원삼성입니다. 어쨌든 두 골을 내주고 다시 세 골 만들어내는 한 명의 수적인 열쇠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수원의 저력을 볼 수 있었던 준교 승전 한 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중에 또 세 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정신 만고의 수원삼성 아니겠습니까? 특히 연기훈 선수 어시스트 도움을 세 개를 기록하게 됐는데 스테본 선수 마터 선수 그리고 박현범 선수의 이마에 연결시켜주는 좋은 활약을 하면서 결국 3대2 역전의 주역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기현대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한 판이 됐습니다. 여러가지로 참 어려울 것이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러한 또 예상을 어지간히 되었고 오늘 상당히 좋은 경기 하마터면 또 이길 번도 했던 경기입니다. 그렇죠. 설기현 선수의 두 골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고수기 선수의 퇴장이 울산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아쉬웠던 부분 생각이 되는데 설기현 선수의 좋은 활약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만 결국 아쉽게 세 골을 내주면서 수원에게 역전패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수원 삼성으로서는 뭐 충분히 동기부여가 됐던 경기입니다. 3회 연속 우승을 바라봤고 그리고 또 최다 우승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오늘 이 경기 또 반드시 이겨야 했던 그런 경기인데 생각보다는 고전을 했고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에서 결국은 역전승을 거둬냈던 수원 삼성 오늘 또 영기훈 선수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개의 도움 역할을 해냈고 윤성혜 감독도 새로운 결승전이 남겨 있습니다만 3년 연속 우승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었는데 이제 남은 경기 이렇게 되면 결승전이 성남과 수원의 한판 승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참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전통적인 명문팀이 4강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야말로 나름의 이유를 갖고 최선을 다했던 한판 한판의 승부였는데 마지막 한판 조심스럽게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성남이 라던치치 선수가 복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단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전력을 보이고 있는데 수원 역시 스테보 선수 또 박현범 선수의 가세로 이전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안정관과 함께 공격적인 결정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두 팀 간의 아주 멋진 박빙의 대결이 한판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FA컵 승전은 결국 성남 1화와 수원 3성의 경기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정말 치열한 승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본 말씀의 이용수 KBS 해설위원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